자 이쪽으로 좀 이동을 아 좀 화장실을 이쪽 화장실을 잠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잠깐 시간을 갖고 있고요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대표 혹시 어떤 질문을 또 하고 싶습니까 이재명 대표로 제가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한 가지 정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티 박정우 기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 저희 가셔야 되니까 걸으시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그립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5주기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네 매년 5월은 오지만 5월 23일은 특별하죠 더 특별하게 느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안에서 더 그립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 또 당선인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